파 또 뭘 사왔어? 파 파 이제 종이 올라오면 파지도 못 먹어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차에서 용케 걸렸어 몇 단인데 근데 이걸로 뭐하게? 파지 파김치? 파김치 맛있지 파김치는 다 좋아하잖아 파김치 담으려고? 응 이제 다듬어야 돼 파를 다 다듬어야 되겠네 그렇게 뿌리 제거하고 뿌리 제거하고 이렇게 다듬어야 돼 이거 파지 담은 건 깨끗하게 까고 여기를 언제나 따줘야돼 아 이렇게 그래 안하면 물이 튕겨 파지를 담으면 턱 튕기지 그러니까 여기를 따줘야돼 끝을 그렇게 벗겨주고 또 끝을 조금 따주고 그래가지고 세 단을 다 다듬어야 되겠네 다 다듬어야 김치 담기는 쉬워 까기가 힘들지 양파하고 배하고 밥하고 멸치액젓이야? 그렇게 넣고 갈아야돼? 응 아 이렇게 갈았어? 응 이렇게 갈아서 거기다 붓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개 두 개 두 개 이게 하나에 80g이야 두 컵 정도 넣고 두 개는 적어 적어? 세 개 정도 넣어 세 개? 파는 빨개야 돼 맞아 파김치 빨개야지 응 세 개 응 그건 뭐야? 첫 구 액젓 액젓 아까 갈 때도 넣었는데 이제 더 넣어? 하나에 두 개 정도 넣었는데 세 개 넣어야지 응 여기는 마늘 안 넣어 아 파김치는 양념이 양념이라 응 그리고 깨 좀 넣어야지 파김치는 깨가 들어가야 돼 아 깨도 미리 넣는구나 하나 둘 셋 마이너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뭘 또 빼먹었어? 매실 아 매실 매실 매실을 넣는다 하나 매실청 응 하나 가득 그러면 양념이 다 됐나? 다 됐어 아 비벼서 담으면 돼 음 아 이렇게만 하고 비벼서 용기에다 담으면 돼 간단하네 간단하네 간단해 그래도 요즘 파가 맛있나? 맛있지 이게 쩡이 조금 있으면 나 음 그러면은 담지도 못해 그러면 못 담기 음 맛있어 맛이 있어? 어 이제 이래가지고 담아 양념을 묻혀줘 음 이렇게 묻혀가면서 골고루 발라주면 되는구나 골고루 발라주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응 이러면 돼 그래가지고 용기에다 넣고 간단하네 이제 양념만 하면 양념 이것만 골고루 묻혀주면 돼 음 양념 다 갈아가지고 응 결국 간은 멸치 액젓으로 맞추는 거구나 응 간은 멸치 액젓으로 맞추는 거구나 응 간은 멸치 액젓으로 맞추는 거구나 아 아 파김치가 맛있지 라면에다 먹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 3단인데 많아? 응 양념 부족한 거 아냐 혹시? 양념은 이제 이러고 하지는 모르고 근데 통이 적어 통은 적지 아까 내가 적다고 그랬잖아 부족하면 조금 올 줄 알았지 근데 하여튼 이렇게 다 먹으면 맛있어 응 맛있겠네 이래가지고 내일쯤 먹어? 지금 먹어도 돼 아 그렇지 그냥 안 익혀도 맛있어 이거는 응 아 이거 비닐에 담아서 또 갖다 주려고? 응 우린 이거 먹고 응 다 담갔어? 소통은 되네 응 하나는 봉지에 바로 넣고 맛있겠네 이걸 접시에 담았어? 응 먹으려고 누룽지에다가? 응 맛있겠네 깨를 솔솔 더 뿌리고 were & 바지는 깨가 들어가야 맛있어 파지는 깨가 들어가야 맛있어 음 담아 쌀 다 물 물 파김치 파김치가 어때? 맛있다. 누룽지에다? 아주 맛있겠네. 이것도 맛있다. 싹도 다 골라먹고 겉자리? 여기다 비워가지고 근데 파김치 담자마자 먹어도 맛있나? 그래? 응 다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네. 음 맛있네? 파지 익으면 안 먹은 사람들도 있어. 아우 매콤한데? 음 이 맛에 먹는구나. 파김치를 익으면 안 먹는 사람도 있어? 이기 때문에 안 먹어. 매운데 좀? 엄마는 맵겠는데? 그 맛에 먹자. 음 약간 아린듯한 진성집이가 파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. 아 그래? 음 음 먹을만해. 이렇게 먹으면 뭐 안 삶아도 돼. 오늘 김치 있겠다 이거 있겠다. 음 아.. 우울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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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부패 부패도 첫날은 맛있더니 오늘은 이틀가니까 별로예요 아 그래? 그런게 제일 좋아 부패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